강원도 아리랑을 모티브로 만든 한님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. 김반장 김세영씨 그리고 박범태씨 모셨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는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는 김반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반장형 옆에서 장구를 치고 있는 박범태라입니다. 저는 생기복덕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김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반장형 우리 참 오랜만에 뵙네요. 진짜 오랜만이요.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새롭네. 시청자 여러분들 좀 놀라실 텐데 친구예요. 되게 오랜 친구고 말도 좀 편히 하는 친구라 이렇게 갑자기 존댓말로 얘기하려니까 어색합니다. 그러니까 어색한데 우리만 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반갑다. 네. 아니 근데 레게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국악에서 뵐 줄은 몰랐어요.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? 그 국악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레게 음악하고 우리나라 음악이랑 맞닿는 접점이 있어서 그걸 좀 파고들다 보니까 영역 확장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어떤 레게의 리듬이나 우리말의 장단은 좀 다를 텐데 그럼 그런 걸 따로 공부를 하셨습니까? 제가 태안의 어떤 시골에 시골 마을에 내려가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장단 가락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봤어요. 그러면서 느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그 웨스트임디즈 쪽 사람들하고 우리 사람하고 또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. 악센트도 다르고 하지만 어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또 같이 어울리고 이런 면에서는 다 같은 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근데 우리나라 장단은 조금 더 뭐랄까 변화무상하고 좀 다채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제일 잘 다루는 드럼 악기로 한번 어떻게 연주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세계 무대에서도 뭔가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욕구가 있었죠. 그랬군요.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다가 김세형 씨를 만나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생기복덕이라는 그 말에 여러 명이 있는가 했더니 김세형 씨 한 명입니까? 생기복덕은?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김반장과 생기복덕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? 둘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? 제가 그 순천사랑어린학교라고 거기에 반장선생님이 가끔 휴가차로 가끔 놀러오시는데 제가 거기에 밴드 선생님으로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반장선생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제가 마침 거기로 가게 됐어요. 그날. 근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막 나누고 3,4키로 막 이렇게 해안가를 걷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. 음악 얘기하면서? 네. 한 두세 시간을 걸었어요. 그렇게 걷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통하는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그날은 헤어졌어요. 추운 겨울날이었는데. 네. 그렇게 헤어지고 한 6개월 뒤에 반장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저희 집에 놀러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어? 진짜 전화가 오시네? 해가지고 네. 놀러오세요.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생기복덕의 작업이 처음 시작됐죠. 제 작업실에서. 서울에 처음 만나고 6개월 지나서 여름에. 네. 더운 날에 이제. 결성이 된 거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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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추운데 3,4키로를 밖에서 걸으면서 음악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 처음 보자마자 완전히 통했나봐요. 뭐 일단 그 세영이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. 네. 그래갖고 뭐 말하는 사람이 신났지 뭐. 어디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. 그래갖고 세영이가 잘 들어주고 그래갖고. 네. 근데 이게 생기복덕이 사실 팀 이름이에요. 네. 우리 그 세영이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. 네. 그 여러 이제 그 밴드 명을 어떻게 할까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생기복덕으로 하자. 근데 생기복덕 그냥 하면 섭외가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거기 내 이름을 붙이자. 네.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 이렇게 하면 섭외가 들어올 것이다. 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이왕 범태가 이번에 왔으니까 범태까지 세 명 되면은 김반장 떼버리고 그냥 생기복덕으로 가자고. 훨씬 심플하고 좋잖아. 팀 이름이 아직도 저기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좀 임시입니다. 네. 그러면 또 박범태씨는 저희 출연하신 적도 있으시고 얼마 전에도 출연하셨고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명이시고.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어. 우리가 처음에 2016년일 거예요. 네. 그 국립극장 여우락에서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쪽 이제 김반장 밴드 그리고 저는 이제 동해안 배신굽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음악을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이제 드럼을 막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. 어. 저거 무당인데. 네.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. 네. 국판에서 우리가 하는 화랭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저 형이랑 한 번. 웨스트 샤만데 이스트 샤만이랑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겠다. 네. 그런 생각을 했죠. 네. 그래서 이제. 아.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군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언어가 다른 약간 그 약간 샤만 느낌. 네. 레게 음악도 좀 오래된 음악이니까.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연락을 가끔씩 주고 받았어요. 그렇죠? 음. 그렇지. 그러다가 2년 전이었어요. 2년 전에 전화와 가지고. 그래 한번 봐 이러다가 2년이 흐르고 지금 본 거예요. 아. 그때 전화하고 난... 전화하고 나서 네네. 한 2년이 하고 몇 달 전에 이제 연락해 가지고 봅시다 해서 보고 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죠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는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셨는데 그 사이에 전승교육사가 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승교육사가 됐기 때문에 더 완전 전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전승교육사인 박범태는 지금 집에 있고요 저는 오늘 부캐로 따로 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제가 그 음악만 아직까지도 앞이 구말리인데 그것만 계속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반장연과 만났을 때 이런 음악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또 다른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아티스트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저희 국악 콘서트 판을 위해서 새로 작곡한 음악을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 곡 이름은 잡으시오 맞지? 맞아요 잡으시오 잡으시오인데 전통음악에서 이제 권주가라고 있어요 술을 한 잔 딱 올리는데 받으시오 이 술을 한 잔을 잡수시면 만수무강합니다 그것처럼 이 노래를 듣고 신명을 내서 스스로 그냥 힐링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만들고 나서는 뭐 이러한 저러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잡으시오라는 제목이 아주 문학적이라 좋아요 이게 앞에 목조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잡고 싶은 그 무엇이라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맞습니다 저희 국악 콘서트 판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잡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악 콘서트판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음악입니다 김반장과 생기복덕 위드 박범태의 잡으시오 감상하시겠습니다